도둑둑둑 고객여러분, 객상의 앞쪽과 뒤쪽에 마련이 되어있는 교통약자의 여성은 노약자, 하해인, 인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조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과도한 시스템 접촉으로 하이덱의 경제력을 주지 않도록 속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객님의 시스템 접촉을 지켜발합니다. 고객님의 시스템 접촉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시스템 접촉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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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